멀리뛰기 대장 캥거루 멀리뛰기 선수 캥거루 껑충껑충 풀척풀척 뒷다리로 힘차게 뛰어다니는 캥거루를 보세요. 커다란 덩치로 가볍게 뛰어올라 멀리까지 내달려요.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넓은 초원에서 사는 동물이랍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뛸 수 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한 번에 10미터도 넘게 뛸 수 있어요. 캥거루는 멀리 뛸 뿐만 아니라 빠르게 달릴 수도 있어요. 시속 40에서 5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다고 하니 굉장하죠? 튼튼한 뒷다리와 꼬리 캥거루의 뒷다리는 굵고 튼튼해서 높이뛰기와 멀리뛰기를 하기에 아주 좋아요. 쿵쿵 모두 피해! 적이 나타났다! 캥거루가 뛸 때 쿵쿵하고 땅을 울리는 것은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랍니다. 또 굵고 긴 캥거루의 꼬리는 다섯 번째 다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몫을 해요. 달릴 때 중심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힘도 세서 꼬리로 몸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지요. 캥거루의 앞다리는 짧고 가늘어서 마치 사람의 팔과 손처럼 보이지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캥거루는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커다란 귀는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눈은 멀리까지도 잘 볼 수 있지요. 넓은 어금니로는 아무리 질긴 풀도 잘 씹어 먹어요. 하지만 이런 캥거루도 꼼짝 못하는 적이 있어요. 딩고, 독수리, 여우와 같은 동물들이랍니다. 어린 캥거루들은 딩고에 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지요. 물이 지어 다녀요. 캥거루는 건조한 초원에 살아요. 낮에는 기온이 매우 높아서 활동하기가 힘들지요. 캥거루는 햇볕이 뜨거울 때에는 물이를 지어 시원한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요. 쿨쿨, 더울 땐 그늘에서 낮잠 자는 게 최고야. 알맞은 그늘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식히기도 해요. 아휴, 더워. 더운 건 싫다고요. 그러고는 시원한 저녁이나 새벽에 신선한 풀을 찾아 돌아다니지요. 캥거루는 보통 50에서 60마리 정도가 물이를 지어 생활하는데 때로는 600에서 700마리가 함께 옮겨 다니기도 해요. 캥거루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까닭은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곳을 찾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서랍니다. 하지만 물이를 이루는 캥거루들이 모두 가족은 아니에요. 캥거루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물이를 이루는 캥거루들이 자주 바뀌기도 해요. 진한 오줌과 마른 똥 뜨겁고 건조한 곳에서 사는 캥거루에게 물은 매우 소중해요. 캥거루는 되도록 풀에 있는 수분으로 버티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많아서 몸 안에 수분을 들 수 있는 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캥거루의 오줌은 굉장히 진하답니다. 오줌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캥거루는 마른 똥을 눈답니다. 똥에 불을 붙이면 금세 불이 붙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지요. 캥거루는 때때로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하는데 그 깊이가 1미터가 넘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목말라. 계속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겠지? 캥거루는 강한 햇볕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앞발을 자주 핥아요. 이렇게 하면 앞발에 묻은 침이 마르면서 수분이 날아가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권투선수 캥거루 캥거루의 수컷은 암컷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요.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한답니다. 꼬리와 뒷다리로 몸을 버티고 앞발을 써서 싸우지요. 그 모습이 마치 권투선수 같아요. 야! 내가 예쁜 암컷이랑 결혼을 할 거야. 그럴 순 없지. 덤벼라! 수컷 캥거루들의 싸움은 매우 거칠어요. 때로는 뒷다리로 힘껏 걷어차기도 하는데 이때 상대가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한답니다. 새끼 캥거루가 태어났어요. 싸움에서 이긴 수컷 캥거루는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다가가 살그머니 꼬리를 잡아당겨요. 아가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 30일에서 40일이 지나면 새끼 캥거루가 태어나요. 갓 태어난 새끼 캥거루는 매우 작답니다. 몸 길이가 2cm인데 어린이의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아요. 몸무게도 1에서 2g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지요. 배주머니에서 자라요. 털도 없고 눈도 뜨지 못하는 새끼 캥거루는 혼자 힘으로 어미 캥거루의 배주머니를 찾아가요. 영차, 영차! 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자. 새끼 캥거루는 앞발로 어미 캥거루의 털을 움켜잡으며 간신히 배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요. 낑낑, 엄마 젖이 어디 있지? 그러고는 곧바로 젖꼭지를 찾아요. 배주머니 속에는 젖꼭지가 4개 있는데 새끼 캥거루는 그 가운데 하나에 달라붙어 젖을 먹어요. 새끼 캥거루는 안전한 어미의 배주머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태어난 지 70일에서 80일 정도 지나면 배주머니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새끼 캥거루는 주머니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지요. 위험이 닥치면 재빨리 배주머니 속으로 몸을 숨긴답니다. 배주머니를 떠나요. 새끼 캥거루는 점점 배주머니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배주머니 속에 머리만 넣고 젖을 먹기도 하지요. 새끼 캥거루가 배주머니 속에서 커가는 동안 어미 캥거루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답니다. 늘 새끼 캥거루를 노리는 사나운 딩고는 물론이고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수컷 캥거루도 피해야 해요. 태어난 지 8에서 10개월이 지나면 새끼 캥거루는 거의 다 자라요. 그래서 배주머니 속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지요. 아가야, 잘 가라.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새끼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정든 배주머니를 완전히 떠나요. 이제는 어른 캥거루가 되어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답니다.